자, 이어서 28번입니다. 네, 주머니에 1, 2, 3이 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고, B에는 1, 2, 3, 4. 근데 이 주머니랑 한 개의 주사위를 생겨서 박스 조건이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애서가 3에 배어있으면, 어? 주사위 던져서 3에 배어있으면, 뭐야? 3하고 6, 6분의 1, 3분의 1, 그치? 적는 거 아니야, 가시야.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는 주머니 A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아, 뭐야? 천재가 32가지. 이럴 때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대, 이런 얘기야. 그래? 그래서 꺼내고, 그치? 반면에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3분의 2 확률이죠. 그때는 주머니 B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그러니까 뭐야? 4개 중에 두 개를 꺼낸다는 얘기야. 아, 이런 거구나. 그래? 그래서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에 차를 기록한대. 아, 차를 기록해. 그럼 당연히 또 궁금하지. 왜? 가능한 차가 뭐가 있을까? 당연히 이거는 뭐야? 주머니 A잖아. 얘는 주머니 A고, 얘는 주머니 B가 되니까 주머니 A 있는 것 중에 차는, 1, 2, 3 중에 차는 뭐야? 차는 1 또는 2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그게 2잖아. 그러니까 차는 1 또는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네. 그래. 그러면 거꾸로 주머니 B에서 얘기해, 그 차는? 1, 2, 3, 4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게 3인 거지. 야, 3도 있어? 2도 있어? 1도 있어? 1 또는 2 또는 3까지 가능하대, 나는. 아우, 그래. 이럴 때 이 시행을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개의 수에 평균을 엑스바라 할 때 엑스바가 2랑 1을 모였어. 아유, 그러니까 시행 두 번 하는 거야. 1A 시행과 2A 시행. 그치? 1, 2A 시행에서 그 차가 뭐가 나오는데 둘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2가 되는데 그거야, 그치? 아니, 당연히 뭐야. 고민하면 안 돼. 선생님, 1A 시행에 차가 1 나왔어. 그럼 2A 시행에 무조건 차 3 나와야지. 1A 시행에 차가 2가 나왔어. 그럼 2A 시행에서 무조건 차가 2가 나와야지. 1A 시행에서 차가 3이 나왔어. 그럼 2A 시행에 무조건 차가 1이 나와. 그래야 평균이 얼마니까? 2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엑스바가 2가 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해서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완벽한 덧셈 정리인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별거 없다. 근데 이제 그거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침착하게 기준 잡고 분류가 필요하다. 일단 차가 1이래요. 차가 1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치? 계산해야지, 그치? 왜? 차가 1일 때는, 아, 맞아. 처음에 이걸 때는 일단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는 3개 중에 2개, 3개야. 3C는 3이니까 그중에 차가 1이 되는 건 뭔데? 차가 1인 건 뭐야? 당연히 1, 2하고 2, 3이잖아. 2개밖에 없고, 3개 중에 2개가 차가 1인 거야. 오, 그러네, 그치?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왜? 동시에, 왜? 예를 들어 있잖아. 주머니에 비해서 꺼낼 수도 있잖아. 그때는 3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3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6개야. 4C니까. 4C는 6이니까. 6개 중에 차가 1이 되는 건 뭐야? 연도라. 1, 2, 2, 3, 3, 4. 3가지인 거잖아. 3가지. 아, 이거구나. 어, 맞아. 그런데 이게 이제 1의 세인인 거야. 그래서 전형적인 곱셈 종류와 덧셈 종류를 정하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치? 2에 이제 뭐야? 이제는 그때는 이제 2에는 차가 3이 나와야 돼. 뭐야? 얘밖에 없지. 무조건 얘는 뭐야? 3분의 2인 거야.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6개 중에 4C. 6개 중에 차가 3이래. 뭐야? 하나밖에 없지. 왜? 1하고 4. 그치? 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러는 거야. 됐다. 됐다. 그치? 어, 그렇구나. 그럼 이제 뭐야? 야, 이제는 이제 2하고 1해. 1회에서 행해서 자, 차가 2가 나왔어. 차가 2가 나오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둘 다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맞아. 또 3분의 1을 가지고 너 3개 중에 차가 2인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어, 왜냐면 1하고 3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그치? 어, 그치. 마찬가지야.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이번엔 6개 중에 넌 차가 이번엔 2가 돼야 된대. 여기서 차가 2인 건 1, 2, 3 중에 차가 2인 건 1, 3, 2, 4. 두 가지잖아. 그치? 어, 그거 딱 두 가지야. 어. 그러네. 어. 어, 그래? 그래서 이게 1회의 시행에서 한 거야. 근데, 뭐야? 아니, 곱하기. 2회의 시행도 그렇잖아. 2회의 시행도 2가 나오는 건 얘랑 똑같잖아. 뭐야? 그냥 제곱이야. 어. 아, 계산이 또 낭비가 없다. 그랬더니 얘는 뭐 하는 짓이야? 그치? 얘랑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어. 얘가, 얘가 앞으로 가고 얘가 뒤로 오는 것 뿐이잖아. 어. 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계산이라는 얘기야. 어. 그래서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너 9분의 2고 음, 맞아. 너는 9분의 2, 9분의 2, 9분의 4. 그치? 어. 9분의 4에다가 다시 뭐야? 맞아. 9분의 1을 곱한 거 그래서 8분의 1, 어. 81분의 얼마가 어. 문제에서 요구했던 맞다. 그치? 2분의 1이 되니까 계산은 잘해야 돼. 9분의 1, 9분의 1, 9분의 4. 그치? 어. 거기다가 이제 어. 뭐를 9분의 1을 어. 곱한 거니까 9분의 얼마? 어. 3, 3은 9. 어. 계산 잘해야 돼. 어. 2야. 그치? 여기 2야. 2분의 1이야. 그치? 그래서 뭐야? 역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9분의 3, 9분의 2, 9분의 5. 그치? 9분의 5. 아. 81분의 5.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어. 나도 81분의 5래. 이런 얘기야. 그래? 그럼 너는 9분의 1. 어. 그래서 너 3, 어. 너 9분의 2. 9분의 3, 3분의 1. 제곱하니까 9분의 1. 그러네. 그치? 어. 그래서 다 셋 다 더한 거니까 그래? 81분의 10개랑 9개가 있대. 19개가 있대. 정답은 5분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만 하면 됐다. 어쩌거나 사실은 오히려 28분이 제일 그치? 실수코드가 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치? 왜냐하면 상황이 그 안에서 너무 곱하기와 덧셈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말이야. 아직도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치? 선생님 그래서 뭐 했어? 완료형, 진행형. 그치? 진행형은 곱하는 거고 완료된 것들끼린 더는. 완료된 것들끼린 더하고. 그치? 어. 얘는 진행해야 되는 거야. 1에 1만 나오면 되나? 2에 3이 연달아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법칙이야. 그런 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다음.